영화롭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것도 본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이틀 뒤면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출애국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국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요.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해요. 특별히 유한복음을 썼을 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핍박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모든 집을 버리고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께 의식주가 완전히 공격당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먹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놓고 보면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좀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좀 뭔가를 누려야 되지 그게 영광이지 사실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사도 요한이 너희는 구해드릴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 그런데 그분의 뭐예요? 영광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 주신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이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주는 것과 초월해서 나타나야지 우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의 영광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갔는데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 수 있게 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지금 내가 필요하오니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같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쌓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 주셨죠.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피로해서 나는 정말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더니 성경 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제자들까지에게도 연결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이것이 있음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게 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자체 그런데 이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안에 있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영광이 다 있는데 10편, 19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중에 무슨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 땅 안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가볍지 않음. 영광은 사실 가볍지 않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숨겨졌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꼭꼭 숨겨져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너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꼭 숨바꼭질하듯이 감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그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영광이 숨겨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야, 내 영광을 구해? 난 너에게 이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있고 이 영광은 쉽게 찾을 수 있어. 다 보이는 곳에 있어.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주어진 것이구나. 이미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보이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 온 하루 사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거기서 주어지는 그 바람 따뜻한 햇살 그리고 산책하면서 보는 모든 나무와 자연을 통하여서 우린 그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열방대학에서 세컨스쿨을 했을 때 정말 그 간사님이 매일 저에게 시켰던 것이 산책이었습니다. 박진경 형제님 꼭 산책하세요.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간사님께 마음을 주셨답니다. 형제님은 산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산책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것을 걸으면서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게 했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꽃을 볼 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꽃을 볼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 주일 설교 때 주일 설교 들으셨죠. 주일 설교 들으시고 오늘 산책을 해보세요. 그 주일 설교에 사셨던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의 말씀이 그 모든 그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 영화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연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세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다음에 사순절 특세를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수 그리스도 그 자체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나 있고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구한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구합니다. 영광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로 이수 그리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오늘 구할 수 있고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 구하는 모든 곳에서 영광을 구하는 이유는 드러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사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것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내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립보소 4장 19절 20절에서 정말 이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쓸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새샘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연결되어 있어요. 내게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나의 쓸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성품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주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분노가 잠잠케 됨으로 말미야마 나의 미움이 사라짐으로 말미야마 나의 무절제함이 절제로 바뀜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것도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질로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에 그걸 깨닫다 보면 한 가지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닮는 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딸이 부모를 닮는 것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상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감과 가늠의 영광이 참여하는 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단계를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조합해 내려놓고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며 살수록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아빠가 하던 일인데 내가 하는 것이 엄마가 하던 것인데 하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아버지를 닮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닮는 것은 어떻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사순절 특세를 맞이하는 이틀 전이죠. 하나님 이 모든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22일부터 4월 9일 부활절까지 한 그리스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의 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나의 삶에 가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게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오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영광을 경험해서 풍성하게 된 하루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